르노삼성 자동차가 2002년 9월 출시된 이래 7년 만에 풀체인치된 준중형 세단 USM3의 실내 디자인을 세계 첫 공개했다. 르노삼성은 14일부터 USM3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프리미엄 사양을 USM3 웹사이트 www. 누에쌤삼 캄에서 최초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생각이 다른 프리미엄 USM3 이벤트를 진행한다. USM3는 지난 2009 서울 모터쇼에서 가장 사랑받는 승용차로 선정된 바 있다. USM3 웹사이트는 생각이 다른 프리미엄 USM3라는 주제로 더욱 넓어진 USM3의 실내 공간과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프리미엄 사양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기존의 준중형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USM3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USM3의 뒷좌석 무릎 공간은 동급 최장의 휠 베이스 앞뒤 휠 간격으로 중형차 급의 공간을 확보해냈다. 아이서픽스 유화용 시트 고정장치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적용됐다. USM3 웹사이트에서는 프리미엄 사양을 확인한 뒤 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이 다른 프리미엄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웹사이트 WWW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리모콘으로 선곡하는 기능을 더한 블루투스 MP3 스트리밍 및 오디오 리모콘을 장착하고, 좌우 독립풀 오토 에어컨과 보스, 보즈, 사운드 스템, 그리고 운전석 파워 시트, 원터치 쉐이프티 파워 윈도우, 리어에어 벤틀레이션, 뒷좌석 공조 기능, 가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120만원 상당의 니콘디오 천 카메라 3명, 50만원 상당의 화나투어 여행 상품권 5명,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상품권 10명, 등 푸짐한 경품을 당첨자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누에생 3 캄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의 외부 디자인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사이트 개편을 통해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프리미엄 사양을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